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용무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즈 즉흥 연주를 위한 그 첫걸음으로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블루스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재즈를 배울 때 그리고 재즈 음악을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보는데요.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톤이라든지 스케일 많은 것들을 배워야겠지만 블루스 스케일을 알고 블루스 스케일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공부를 하고 나서 넘어가면 훨씬 더 재즈의 그런 블루즈하고 훨씬 더 느낌 있는 사운드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루스 스케일을 꼭 배우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. 블루스 스케일은 재즈 뿐만이 아니라 발라드 음악이라든지 조금 뭔가 느낌 있는 그런 곡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. 레이차스가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라는 곡도 블루스 곡인데 그런 곡에서 연주를 할 때도 블루스 스케일 가지고 연주를 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블루스 스케일 가지고만 연주를 해도 뭔가 그런 느낌 있는 사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연주를 해드렸던 저의 비축흥 연주가 다 블루스 스케일로만 구성된 노트를 연주를 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여러분들이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거나 블루스 스케일을 배워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마 블루스 스케일이 어떤 노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요. 일단 블루스 스케일의 사운드는 마이너 펜타토닉 사운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. 펜타토닉 스케일은 펜타 하면 5개, 뭔가 5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 코드에 5듬만 연주하는 건데요. 메이저 펜타토닉은 흔히 1, 2, 3, 5, 6번째 노트로만 이루어진 게 바로 메이저 펜타토닉인데요.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주를 해보면 솔라시 렘이 의미 되겠죠.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노트를 이 솔라시 렘이 이 노트인데요. 이거를 사실은 G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공부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G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E 마이너가 되겠죠. E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과 동일한 구성입니다.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 E 노트부터 시작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마이너 펜타토닉이 되는데요. 마이너 펜타토닉의 구성음은 1, 3, 4, 5, 7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노트가 바로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블루스 스케일은요. 6가지 노트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건데요. 펜타토닉 스케일에 샵 11 노트를 추가해서 연주를 하면 바로 블루스 스케일 노트가 됩니다. 우리가 방금 연주했던 이 블루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,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 나뉘어지는데요. 이 테너 색스폰으로 E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을 한번 연주를 해보면 아까 제가 연주했던 이 E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비플랫 노트를 추가시켜서 미, 솔, 라, 시플랫, 시, 레, 미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E 노트를 G부터 시작을 하면 메이저 펜타토닉,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 되는데요. 네, E 노트가 바로 G 메이저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재즈에서는 블루스라는 형식의 음악이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는데요. 특히 비밥 음악에서 재즈가 굉장히 발전되기 시작했던 비밥 시대 이후로부터 이 블루스 연주는 재즈 연주자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히는데요. 12마디 형식의 이 블루스 음악에서 이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를 했을 때 다른 노트 다 필요 없이 이 블루스 스케일로만 솔로를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한번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뭔가 그런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구수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여러분들이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번 블루스 스케일 솔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블루스 스케일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블루스 스케일을 다 외워 달라는 겁니다. 블루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12키로 다 존재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만 잘 하시면 나란한 조까지 해서 마이너, 메이저 금방 이렇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12키로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. 너무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흔히 연주가 되는 C, Eb, F, G 이 정도만 꼭 외우고 계시면 아마 재즈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래도 기왕에 하시는 거 12키로 다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노력 없이 성과를 얻으기는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일단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키들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쭉 이어서 다른 키들도 더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습하는 블루스 스케일 연습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.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블루스 반주 트랙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블루스 스케일을 다 외우셨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블루스 스케일을 다 외우셨다면 이제 실전으로 적용을 해서 솔로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블루스 반주 트랙을 틀어놓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그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도 없고요. 그렇다고 잘 못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뭔가 좀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운드인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보시면 아 이 블루스 스케일의 느낌이 어떻구나 여러분들이 감이 딱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쭉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블루스 스케일도 다 외웠고 이제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도 어느 정도 해봤다. 그래서 뭔가 좀 지루하다. 조금 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블루스 스케일을 가지고 솔로를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여러분들의 미션을 정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리듬을 동일한 리듬으로만 계속 연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행으로 연주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꼭 하행으로 연주한다던가 하행으로 했다가 이번엔 하행, 상행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신다던가 여러분들이 룰을 정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블루스 스케일을 금방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은 이 굉장히 제한적인 노트잖아요. 6개밖에 없는 이 노트인데 이 노트를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솔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블루스 스케일로만 가지고 솔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러시다 보면 뭔가 자신감도 붙고 그런 시간이 오실 겁니다. 여러분들이 블루스 스케일 가지고 자신감이 붙었고 어느 정도 솔로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진보된 테크닉을 배우기 시작하면 되는데요.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스케일이나 코드를 가지고 솔로를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즉흥 연주의 첫 번째로 꼭 블루스 스케일을 여러분들께서 연마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블루스 스케일을 솔로를 블루스 스케일로 솔로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뭔가 블루스 느낌은 잘 안 나겠죠?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속주로 연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트를 조금씩 조금씩 길게 가져가면은 조금 더 블루스의 그런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느낌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를 잘 이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아마 블루스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블루스라는 음악이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흑인들이 아무런 음악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흥얼거리면서 뭐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들만의 그런 언어로써 만들어진 그런 노래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노트들을 후대의 뮤지션들이 연구하고 이들이 가장 잘 사용했고 그 노트들을 분석을 해서 정리화 시켜놓은 게 바로 이 블루스 스케일인데요. 이 블루스 스케일을 잘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의 연주 실력이 훨씬 더 블루지한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재즈 즉흥 연주, 재즈 연주의 아주 기초적인 이 블루스 스케일 그리고 이 블루스 연주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하시고 정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번 영상 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